딱 한 입만 원 내가 최근에 발견했던 파운데이션이 압도적 너무 잘 만들었어 자체 블러 필터 한 것 마냥 이렇게 매끈해져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좋아서 파운데이션 쓰고 한 번 바른 건데 커버된 거 보이시죠? 지금 제 피부 어때요? 메이크업 반지 지금 5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끄떡없어 심지어 저 술도 마셨어요 근데 무너짐 1도 없죠?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메이크업 이거 패드로 그냥 지우다가 깜짝 놀라서 카메라 켰어요 이게 파데가 엄청 얇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 지웠는데 이 정도 커버력이었네 뭐야 카메라 꺼져 있었는데? 지금 스킨케어는 일단 하고 온 상태인데 지속력의 첫 번째는 화장이 일단 잘 먹어야 돼요 근데 화장이 잘 먹으려면 유분감이 있는 기초 케어 대신 수분감을 줄 수 있는 제형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본인 피부 타입 따라서 일단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실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화장이 정말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어요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브러시나 스펀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게 바로 오늘 사용해 줄 툴인데 우리 미우들한테 왕추천할 파운데이션을 사면 주는 증정 퍼프예요 근데 이게 진짜 돌아방스야 요 엣지 부분에 예를 들어 요런 스킨케어나 이런 베이스를 묻혀서 피부결 방향 따라 스파출라처럼 펴 바르면 이렇게 얇게 바를 수 있단 말이야 스킨케어 해 줄 때는 근데 이 스펀지 자체가 양을 좀 먹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발라서 좀 이렇게 발라주면 손에 있는 열이 이렇게 피부에 전달도 안 되고 불필요한 양도 얘가 덜어가요 베이스를 아주 잘 먹게 해줍니다 스펀지 역할도 해주면서 브러쉬 역할도 해주면서 1석 3조야 지속력을 높이는 꿀팁 픽서 사용해주기 언니 픽서는 화장하고 나서 사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킨케어 단계 이후에 픽서를 사용해 주시면 일단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베이스의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의 밀착력이 진짜 달라져요 이거는 여러분 메이크업 샵에서도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픽서에는 피부에서 나오는 유분을 조절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분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그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베이스 지속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냥 스킨케어 이후에 뿌리시고 베이스 깔아주시면 돼요 특히 지성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 해주시고 뿌려주시면 돼요 두들겨서 픽서 고정시켜주신 다음 넥스트 스텝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또바우톤이라고 할 만큼 어바우톤 블러 파우더 팩트를 더러운 거 봐 브랜드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야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파우더 팩트가 모공 요철 커버도 진짜 괜찮고 얘가 진짜 갓성비템이잖아요 근데 이 블러 맛집 어바우톤에서 미친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 진짜 기분 좋으니까 일단 저 한 잔 할게요 아니 제가 집에 캔맥주가 떨어져서 한 잔 하려고 가져왔는데 무슨 바이킹 없네 바이킹 너무 볶음 같잖아 컵에 따라 마시겠습니다 밑에 미유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가 오늘 베이스 하고 지속력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한 잔 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어바우톤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 아니 테스트 해봤는데 파운데이션화 한 거야 그냥 솔직히 여러분 요즘 대부분 우리 미유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 쿠션 쓰는 이유가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 편해서 솔직히 쿠션 쓰잖아요 나도 그래 근데 얘는 진짜 지속력이 미쳐서 그리고 밀착력도 돌았어 아침에 그냥 바르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수정 화장 웬만하면 필요 없어 제가 지속력 진짜 중요시 여기잖아요 색상은 총 다섯 가지로 19호부터 23호까지 나왔어요 보통 21호는 좀 밝은 거 같은데 23호는 좀 어둡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환영할 22호 단독 색상이 있어서 진짜 자기 톤에 맞게 구매하기 좋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23호도 급칙칙 누르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형이 진짜 무슨 백화점 파데 있죠 백화점 파데 마냥 정말 실키하고 고급지게 발려요 저는 오늘 21호 컬러 웜 라이트 컬러 사용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술 먹을 때 얼굴 빨개질 수 있잖아 그런 것도 막을 겸 웜 라이트 컬러 사용해 줄 건데 이게 웜 라이트라고 해서 누르렁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화사한 그런 뉴트럴한 웜 컬러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미친 지속력을 위해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한 겹 한 겹 레이어링 해 줄 거라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 있죠? 퍼프의 엣지 부분으로 이렇게 묻혀서 피부결 방향 따라 이렇게 슈우 스파출라로 펴 바르듯이 한 겹 발라주고 찹찹찹찹 두들겨줍니다 이게 바를 땐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진짜 신기한 거는 마무리가 피부결을 싹 감싸면서 실키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게 근데 픽싱이 좀 빨라서 빨리 두들겨야 돼 파운데이션이 입자가 진짜 곱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피부결을 되게 예쁘게 감싸주거든요? 로드샵 퀄리티가 아니에요 어바우톤 이번에 파데 만들 때 밀착력에 제대로 집착했다고 하더니 이 파운데이션 솔직히 발라볼 때 느끼는 점은 밀착력이 진짜 대박이에요 밀착력이 진짜 좋아 이게 픽싱이 진짜 빠른 편이다 보니까 전체 다 미리 발라놓고 이렇게 두들기기 보다는 얼굴 한쪽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한쪽 두들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게 컬러감이 살짝 밝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좀 컬러감 선택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21호 웜 라이트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체감상 20호를 사용하고 있는 느낌? 반대쪽도 빠르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근데 이 파데 진짜 얇게 발린다 자체 블러 필터 한 것 마냥 이렇게 매끈해져요 내가 최근에 발견했던 파운데이션 중에 압도적이야 나 이거 광고 너무 잘 안 것 같아 그리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는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패스츄리 마냥 얇게 한 번 찹찹 올려줘야지 지속력이 더 높여져요 얼굴 안쪽 위주로 커버 필요한 부위에는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커버력 진짜 무슨 일이야 대체 여기랑 여기 비교해보세요 살짝 더 올라왔죠 근데 텁텁해 보이지 않아 전혀 이렇게 레이어링해도 벗겨지거나 두꺼워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야 탄탄하게 정말 잘 쌓이고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파운데이션이 너무 정교하게 너무 잘 만들었어 아무튼 여기도 똑같이 레이어링 해줄게요 레이어링까지 했는데 나 지금 말도 안 나온다 피부 매끈한 거 보이세요? 나 광고 진짜로 잘 받은 거 같아요 나 지금 PD님이랑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 졸았죠? 파운데이션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니까 일단 여러분 이거 지속력은 일단 술을 마시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커버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 잘 만든 정교한 파운데이션이든 뭐든 두껍게 하는 순간 그 노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커버 있죠 특히나 트러블 부위 같은 부분은 컨실러로 커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컨실러도 세트 세트로 나왔습니다 어바우톤 스킨 레이어 핏 컨실러 이렇게 파데랑 컨실러랑 세트로 나오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뮤들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나 다른 브랜드 거 이렇게 쓰면 가끔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럼 피부 표현 나락인데 왜냐면 톤도 다를 수 있고 피부 표현이라 그랬때나? 마무리감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얘네는 세트잖아 그럴 일이 없어 오늘 저는 21호 웜 라이트 컬러랑 22호 아이보리 컬러 사용해줄 건데 다크서클에는요 여러분 본인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워야 커버가 더 잘 돼요 너무 밝은 톤 사용해주잖아 그러면 오히려 동동 떠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다크서클에 22호를 사용해줄 겁니다 22호 컬러인데요 근데 얘는 팁이 이렇게 휘어있어서 끝으로 조그만한 잡티 같은 건 콕콕 찍어주고 넓은 부분으로 다크서클이나 넓은 부분이 커버해주면 되거든요 다크 부분에 살짝만 이렇게 사실 컨실러가 뭉치거나 끼어서 우리 사용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밀착력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컨실러가 뻑뻑하거나 당기거나 이런 컨실러는 또 아니거든? 이 컨실러도 굉장히 웰메이드 컨실러야 이게 밀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좋아서 파운데이션 쓰고 이렇게 올려도 좋고요 파운데이션 쓰기 전에 사용해도 아주 잘 먹어요 한번 바른 건데 커버된 거 보이시죠? 다크서클은 원래 살짝 톤 다운된 컬러로 발라줘야 돼 그리고 21호 컬러는 좀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조금 도드라진 이런 부위? 얼굴 안쪽 턱 쪽에 있는 턱 기름들 브러쉬를 안 빨아서 그런지 쉐딩하는 부위에 그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 여기서 컨실러 팁은요 바르자마자 바로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라 5초에서 10초 정도 컨실러를 살짝 굳히는 거예요 리퀴드 컨실러 한정 그러면 얘네가 살짝 공기 중에 좀 노출이 되면서 굳거든요 베이킹이 살짝 돼 커버력이 높아지고 조금 더 쫀쫀해져 리퀴드 컨실러 바르다 보면 어쩔 때 가끔 커버력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럴 때 팁입니다 근데 너무 노출되면 뭉쳐요 너무 베이킹하면 안 돼요 픽싱 되니까 컨실러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컨실러까지 했는데 어바우톤 진짜 신상 맛집입니다 이번 신상에 진짜 영혼을 갈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친 신상 딱 보여드리고 지속력 꿀팁까지 탈탈 털었으니까 저 빨리 술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메이크업 빨리 하고 술 먹으면서 지속력도 인증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카메라 꺼져있었는데? 여태까지? 양주까지 탈탈 털었는데 배만 불러요 아무튼 베이스는요 유분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난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더 취하기 전에 잘 옮겨서 찍어야겠다 자 여러분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아무튼 지속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미쳤어요 파운데이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최근에 받았던 광고 중에서 정말 찐텐이 올라온 제품 중 하나네요 피디님이 너무 초췌해 보인다고 해서 립을 빨리 바르고 왔는데 졸려요 해장 아이스티 좀 아무튼 이거 할인 대박이라서 빨리 말해줄게요 제가 오늘 사용한 그리고 너무 추천한 이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같이 구매하시면요 여러분 무려 40% 할인에 아까 사용했던 이 스파출라 퍼프까지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파데나 컨실러 하나만 구매하셔도 할인 많이 하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어바웃톤 파데 이게 또 신상이니만큼 구매 인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미우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야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더보기란 확인 필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메이크업은 그냥 쫙 아무렇게나 했는데 솔직히 술자리 지속력 메이크업은 뷰티 유튜버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있잖아 너무 많이 했고 지겨워 죽겠어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이제 지겹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은 우리 미우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또 미우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우들의 추천템을 받아서 메이크업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제이미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우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메이크업 이거 패드로 그냥 지우다가 깜짝 놀라서 카메라 켰어 이게 파데가 엄청 얇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 지웠는데 이 정도 커버력이었나 싶을 정도로 싹 그냥 이렇게 달라지네? 오른쪽이랑 비교해보세요 헐게 보즈 느낌이에요 헐게 보즈 느낌이에요 헐게 보즈 느낌이었어요 Spark greeting